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우리 저기 올라갈거예요 엄청 쉬운 코스래요 그래서 지금 걸어서 올라가고 있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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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녀석이 이럴이네요 저 소중한 걸 잘 생각해보니까 이럴이네요 원래 평소에 평일에 여기 와가지고 주차를 이런 그냥 길에다가 있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여기 스트릿파킹을 못하게 해가지고 주말에는 이 길에다가 세우면 토잉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 알고서는 주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예 첫 쪽 라니카이 비치 쪽에 비치파크 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주말에는 주차 못한대요. 굿! 인포메이션! 나이스 인포메이션! 땡큐 비키! 쟤네들은 운동화 다 신고 나무쪼리 신고 난 여기 오는지도 몰랐네 바다 가는 줄 알고 따라왔다는데 쟤도 쉽다 쉽다면서 이렇게 산을 태우고 있어 여기가 투어리스트들이 오면 첫번째로 오는 코스래요 라니카는 대박인데 나 지금 가고있어 아! 예! 땡스! 이쁘다 라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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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보이는게 라니카예요 아침 여기가 정상이 아니었대요 필박스를 이제 가야되나봐요 그래서 더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중간입니다 이럴야되네 이렇게 시작 두번째 두번째 높은데 잠을 수고마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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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가에 그저 뭐지 그저 뭐지 탭 탭 탭 탭 탭 탭 하우쥬 탭 탭 탭 여기야... 여기야... 예아 이거야 이거야 감사합니다 렛츠고 미안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는 포인트인가봐요 사진 찍는 포인트인가봐요 야유 비키 나우 런 코리안 그만 가 그만 가 눈에 띄는 못 가 렛츠고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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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